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OK 하면서 릴리즈 키를 하면서 제가 4개예요. 넘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돌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땡길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몸을 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땡길 때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서 땡길 때 걔가 넘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뒷걸음치죠. 네,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민 다음에 이쪽 발을 안쪽으로 살짝 땡겨요. 땡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몸을 돌리면 걔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방향을. Turn. 다시 몸을 돌려야죠. 다리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안에 왼발이 앞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왼발을 뒤로 빼면서 가슴을 반대로 돌려요. 가슴을 반대로. 거기서 그렇죠. 살짝 닫았다가 다시 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시 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발 갔다가 다시 뒤로 뒤로 섰다가 가슴을 닫아야죠. 가슴을 닫았다가 그렇게 뛰어가시면 됩니다. 걔 둘이 막아요. 그래서 이쪽도 통을 돌려줍니다. 오케이. 등을 돌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등을 돌려요. 나갔죠. 앞발을 나가줘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쪽으로 간다면. 그 다음에 뒤로 빼줘요.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 하고서 여기 들어왔어요. 이 가상의 라인을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가 턴을 하는 거예요. 컵. 그렇죠. 예. 천천히 자라셨어요. 한 번. 한 번 더. 당겼다가 다시 그렇죠. 개하고 저기를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 정도가 적당해요. 그 정도가 적당해요. 터닝. 다시 터닝. 뒷걸음질을 찾고 쳐요. 천천히 걷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천천히 핸들링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핸들링 하니까 되잖아요. 오케이. 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턴. 그렇죠. 부드럽게 한 번 연결해 볼래요. 그렇죠. 아주 부드럽게. 아까보다. 턴. 당겨요. 충분히. 땡겼다가. 그렇죠.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컵. 턴. 땡겼다가. 길을 만들어줘요.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